다음 주에 여러분 이제 네 분들 김정환 씨부터 유아 씨, 박근수 씨, 지민 씨 주춤도 양반? 네네 이렇게 네 분들의 안무를 또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낀 건데 보편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아주 잘하신다는 걸 제가 따라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타 운전석 우리 7기 첫 주는 여기에서 마스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